여러분들께서 알아두면 좋을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슈파워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의 시작이 열렸습니다. 오늘 월요일장에는 어떠한 이슈를 체크해야 될지 임순재 대표와 알아볼 텐데요. 그 이슈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주요 밀 생산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밀 가격이 급등세인 가운데 세계 밀 생산량 상위 국가인 인도가 식량 안보를 이유로 밀 수출을 전격 금지했습니다. 시장의 공급대는 총량이 줄어드는 만큼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쉽게 끝나지 않는 걸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도, 내쉬아 팝류에 이어서 인도의 밀까지 세계 주요 식량 수출 국가들의 곳감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수태가 발생한 뒤에 수출량을 5배를 늘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금지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코로나 이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많이 늘렸죠. 4배 넘는 수치를 늘렸다는 만큼 최근에 수출을 주도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도 같은 경우에 세계 밀 생산량이 두 번째로 많은 국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작년에 미리 수확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여유를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도 정부에서 지난 13일 날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갑자기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발표를 급작스럽게 하게 된 이유는 인도 내에서의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곡물 가격도 지금 상당 부분 높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일단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저소득 국가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분쟁에 쌓일 확률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물가 안정을 통해서 정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출을 중단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공물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미리 밀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리 연초 대비 56%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도 32%, 대도도 24% 이런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최근에 곡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기상이변에 따른 날씨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사상 최대의 곡물 수확량을 보였는데 올해는 지금 곡물 수확량이 상당히 많이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월부터 4월까지 폭염이 지금 엄청난 인도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대의 폭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4월 평균 기온이 중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36도, 그 다음에 중부 지역도 38도일 만큼 어마어마한 더위고요. 지금 뉴델리 같은 경우는 40도가 넘는 그런 온도를 보인다고 할 만큼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게 되는데요. 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수확량이 급감을 하는 그런 곡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열에 좀 약한 그런 곡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세계 최대의 밀 생산국인 중국 같은 경우도 작년 가을에 홍수로 인해서 밀 생산량이 감소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최대의 밀 수출국인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미국이나 남미 같은 경우도 가뭄에 따라서 지금 곡물 생산량이 많이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지금의 곡물 상승세는 아마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이런 곡물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현재 높게 유지되고 있는 물가 상승률도 기본적으로 쉽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전쟁하고 기상이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곡물 가격은 한 번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수급이 맞을 때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곡물 가격 상승이 신흥국 시장 특히 중동 아프리카 지역 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미디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아마 국내 정치적인 그런 혼란 우려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흥국에서 정치적인 혼란이 발생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좀 감안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세계 시장이 인도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지금 고갓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도 사료 관련주들 급등을 하고 있어요. 한탑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지금 기록을 했고 사조 동화원이라든가 팜스토리도 급등력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런 사료 관련주들에게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식료품 관련주들에게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떠한 쪽을 조금 선호하시나요? 일단 두 군데 다 관심 있게 보시는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밀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원가가 반영이 되는데 일단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반기 이후에나만 실적이 개선될 게 아마 눈에 띌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선침해가 일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렇게 사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육류 가격입니다. 닭이나 돼지, 우유 같은 소 같은 이런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이에 따라서 생필품 가격 전체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지금 약세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마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재 관련 쪽도 물론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식음료 관련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